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벌써 주구프가 3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두 번 출전한 선수도 있고 주요 선수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어서 점점 그랑프리 파이널 티켓을 향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차 남싱은 본격적인 쿼드 대결이 기대되는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주구프 3차는 9월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즌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폐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2시간 차이라 보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여싱 쇼트를 시작으로 저녁 9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남싱 쇼트를 끝으로 1일차를 마무리합니다. 2일차는 9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5분까지 아이스댄스 리듬 댄스를 오후 7시 10분부터 자정이 지나 0시 15분까지 여싱 프리를 마지막으로 2일차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4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아이스댄스 프리 댄스를 오후 4시 45분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남싱 프리를 끝으로 그랑프리 2차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3차에 가장 주목이 되는 선수는 바로 나카타 리우입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 쿼드 톨옥을 랜딩했고 올 시즌 국내 대회에서 쿼드 살포를 성공했습니다. 쿼드 룩도 랜딩한 연습 영상이 있을 만큼 정말 뛰어난 점프 재능을 가졌어요. 억지로 더 앞서 반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계세요. 다음 해석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해석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트리플 어치가 약점이라서 슈트 후반에 트리플 토 트리플 토 점프를 넣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슈트에서 클린을 해야 마지막 그룹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 구성은 아직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중인데요. 국내 대회에서 한 번은 쿼드 룩과 쿼드 살코를 시도하려 했었고 한 번은 쿼드 살코만 배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쿼드 토룩과 쿼드 살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구성할 듯 하고 트리플 액셀 두 번을 기본으로 쿼드 점프를 다양하게 시도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쿼드 살코 dueleg 해분 포 sink 쿼드 Bakfiction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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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야나오 리 선수도 출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점프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츠와 플립 모두 정확한 엣지로 포를 반듯하게 찍어 크게 점프합니다. 지난 시즌 트리플 악셀 없이도 포비움 경쟁을 할 만큼 점프 외에 다른 요소들도 고르게 잘하고 유연성도 좋은 육각형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쇼트에도 트리플 악셀을 들고 왔고 후반 트리플 어체 트리플 토록을 계획하고 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야나오의 GOE와 PCS를 따라갈 선수가 3차에는 없어 보입니다. 19%로 소리가 될 것입니다. 노츠와 달 역시 프리에 두 번의 트리플 악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러츠 컴비네이션을 모두 후반에 넣고 있어요. 이장은 선수와 거의 구성이 같습니다. 얼마 전 크랜베리컵에서 이 구성으로 클린했고 2차에서 뜨겁게 데뷔한 패트릭 블랙을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우승을 했어요. 리오 선수와의 정면 대결이 정말 기대됩니다. 주니어에 올라오자마자 트리플 악셀과 쿼드러플 프로그를 모두 성공시키며 주목받았던 최여빈 선수가 드디어 주구프에 데뷔합니다. 국제대회는 작년 데니스템 메모리얼 이후 처음이라서 올 시즌 주구프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셔프트에서는 클린은 물론 빗점프에서 레벨을 얼마나 받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boland away 국제구프 PD 공유 재빱 박 왜 jan 본 예 내 최유빈 선수는 프리에서 쿼드토룩을 한 번 트리플 액셀과 트리플 러츠 두 번씩 뛰는 높은 구성입니다. 클릭만 해도 충분히 포디움에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주구 표인만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데니스템 메모리얼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네요. 박태 언급한 3명의 선수 이외에는 예상조차 안 되는 선수들이지만 앞서 두 번의 주구 표에서 보았듯 어떤 누가 각투키 할지 모르니 일단 체크해야 될 선수들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점프만큼은 야나오리 선수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중국의 티앤통호 선수입니다. 아직 트리플 액셀은 없지만 다른 트리플 점프들의 퀄리티가 좋아요. 최근 대회를 보면 스케이팅과 퍼포먼스도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구프 3차의 다크호스를 뽑자면 바로 티앤통호 선수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의 카기우치 하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트리플 액셀은 못 뛰지만 쿼드토록을 뛰는 선수로 프리에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올 시즌 첫 대회라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클린하고 기다려봐야 하는 선수인데 펀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늘 어느 정도 순위권에 있는 북미 선수들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캐나다의 그레이슨 롱 선수입니다. 얼굴로 열일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키도 많이 컸고 트리플 액셀도 쇼크워클이 모두 구성해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는데 최근 크랜베리컵에서 총점 200점을 넘겼습니다. 작년 방콕에서 왕자님 포스로 얼굴 도장 제대로 찍었었는데요. 다시 방콕 주구프에서 어떤 매력을 뽐낼지 기대됩니다. 미국의 타이라 시노워라 역시 트리플 액셀을 뛰는 선수로 쇼트어플이 모두 3번을 구성하고 있어요. 구성은 높은 편입니다만 사실 퀀씨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같이 경제하는 미국 선수들 중에서 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클린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주구프 1차 깜짝 쇼트 2위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니키타 쉐이코의 동생인 키리 쉐이코와 카자흐스탄의 아르투 스마 굴로프 영국의 타오 마크레 선수 등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차는 출전 남싱 선수가 20명밖에 되지 않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최하빈 선수가 주구프 첫 데뷔를 정말 기분 좋게 하길 바라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현장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